베인이 버티기 존나게 힘든 줄아 전멸 두개 있어도 버티기 힘든 줄아 모랑 다음에 바로 퀴스를 가도 부족하겠다 어 토그리 아니야 어서와라 갱재랑 같이 해설이 나갈까 오늘 이거 멸망전 애들아 그거 할까 롤드코크가 지금 툴러면 죽는 애들 것 같은데 갱재랑 같이 똥 싸고 있냐 똥 싸고서 남을 피는 거 아냐 또 밑에도 미친짓하냐 얘들 오 게이드 아 바이 볼카 미친새끼야 게이드 좋아열 아주 좋아열 캐리한다 했잖아 캐리한다 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날 사랑한다는 아 롤드코크까지 다 볼 거 같은데 렛 미 고 내 몸에 손 대지마 소름 끼치니까 네 이름 부르지마 아냐 어리 흘발라 롤드코 저런 타치마자이면 그거 아니냐 텀먹자 아니야 뭔 딜이오 응 뭔 딜이오 이거 어 씨벌 아 빌클 이럴때 존나 못쓸모하네 케넨이니까 마지막 쳐먹지 아프셔도 되겠니깐 이랩찍고 씨발 끌어와라 진짜 아 저 스태틱게 마댐패즈는 X대는데 은근히 화면이 좀 끔찍 좀 씨발 아 주나 아까바네 아 등근 고통이다 케넨 아 빌어서 내 몸에 손 대지마 소름끼치니깐 네 이름 부르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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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털이 어디서 밥 먹었냐 연털아 아 좀 와라 좀 브릿지 들어가자 이거 아씨 이 새끼들 아 선구각이었는데 케넨 노전멸 케넨 노전멸 아 전멸 뺏으면 이득이지 씨발 어찌됐든 아 고베이 가는거 있습니까? 캐리하고있지 와 이씨 내 새끼 개님 사실 이 움직임 좋은데요 아 그래? 아 좋은디요? 아이고 대호 또 백고개 아이고 아 좋아 아 이거 써먹은거 백고개 존나잘템 내 방송 백고개 젤 많이 터질까? 아 이거 존나 힘들어 케넨이 존나 견제하는데 이거 뭐해야되 이거 정글로 오면 돼지깍인데 이거 내 방송에 내가 보니 백고개 젤 많이 터져 진짜로 이게 형 이게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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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하고 다 이 새끼 왜 싸워놨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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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야 너 진짜 깊숙이 실수가 있어 저거 먹어야돼 근데 내가 존나 쳐받을거 같아 그럼 먹으면 안되잖아 그치 좋대지 그냥 라인 땡겨가지고 덩어치먹는게 좋아 이게 케넨 칼리가 은근 세거든요 아 멍거리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뭐 틀면 좋네 왠만 아 뭔일이요 나 케넨 스킬을 먹으니까 속수무치로 당한대 저 그냥 평타 그 있거든요 전기 그거 맞고 Q 맞고 W가 좀 무조건 괜찮이에요 저 전기 들기구만 네 조심해야 돼 근데 Q만 안 맞은거 어차피 E는 제가 돌진 나이까지 나이 오거든요 나이 오거든요 야 이 씨 이빨 새끼야 그래봄 죽기 때문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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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도 잘 가보면 그렇지 와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인정하지 상간만 하 하 이렇게 하 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저희들이 그랬어 맨날 그랬냐? 지금 눈치 기분은 안좋잖아 가먹으면 존내박지 않아 솔직히 정말 갱성공해서 그랬지 이거 성공 안하고 가끔 마이로 갱성공도 안했는데 아니죠? 되돌리게 해봐요 왜? 되돌리게 되돌리게 아 나오는구나 아니 이게 진짜 갱도 성공하는데 가끔 마이같은 새끼들이 알파 굽는 새끼들이 있어 깽값 받는다고 존날받지 귀싸덕이 떨어버려야지 극한주부 시바람 아가리 한 번만 더 싸물어봐야지 뒤진다 너 알아냐? 개새끼야 뭐 네데리야 지금 오다같은거 없잖아 라인 관리법만 배우고 있는데 뭐 네데리를 받고있어 지금 나 갖고있는거 없잖아 뭐 받고있어 내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랭지어봐 지금 가만히 여기도 입만 털고 있는데 우리 방금 그리고 이게 말한다고 되는게 없어요 진짜 실력이죠 정확히 자 2판 못납 이게 부실골더를 말해줘도 몰라요 그쵸 형이 딱 풀려나서 다른거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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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를 안먹어도 배가 존나게 부르다 아이고 우리 맨날 추천료 어제 알게 됐거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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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봐 아아 지리구요 공 공 공 공 아 공이 문제야 지금 아이고 ص.. 일단 자 기다려봐 그걸 원품 낫아요 아 지린다 오늘 오죠 라인 중요한게 아니지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무슨 노트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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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트야 이거 전 팝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 추천요 진짜 어제로 알게 됐는데 좋은 친구야 오면서 갱제한테 들었어 아니 갱제는 나한테 친하지 갱제는 우리 집 한 1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동거 동락하면서 아침에 너 달리기 좋아하냐 달리기 할래 형이랑? 운동할래? 좋아하자 존나 싫어할 것 같은데 탱크는 탱크는 아 좋아하고 뛰는 거 좋아해요 형들 등산도 하고 하자 등산까지 해야돼? 우리 캠프 사가지고 등산방송 하자 캠프님도 있어 등산방송 하자 좋은데 좋고 아침에 어 아 저런거 집주에 더 먹어야 되는데 다 맞다 이거 사이드강만 내주지 말고 미니언 뒤에서만 먹어요 응 구산에 상태방송 하자 있어요? 있어 나랑 철토끼랑 다니던 그들이 있거든 아 그래? 거기서 딱 아침에 한 5시정도 나와가지고 등산도 한 2시간정도 하고 딱 10시에 복송루가 여러 복송루에서 짬뽕먹으면서 소주 한잔 딱 이르고 딱 잠자면 돼 오후 5시정도 일어나도 방송하고 음 아 이럴땐 뒷구르기 이거 어차피 경호기 전에 파이밍라이도 좋거든요 반반가면 좋아요 대농이 이렇게 먹어서 어 좋은데? 아 역시 사람 칭찬하면 안돼 어 아 이건 칼리스탈笑 오 칼리스탈 Mal 이거 형 killer 어 죽일כ 아, 저거. 때릴 거 그랬나? 너 방금 성구 그냥 날렸으면 좋겠어. 어우, 시뻬 사안인데? 아, 그럴까? 어, 형 그냥 빼. 그냥 어제 힐 안 터. 내가 스킬 쓰지 말고. 아, 니가 보기에는 좀 더 길 구간이 있었다 이거지. 아, 이 시발 애들이. 뭐야, 이 시발 애들이. 야, 은포받지 않았냐, 지금? 아, 뭐야. 아, 터졌다 이거. 아니, 테린 아니니까 남탄을 못하겠다. 남탄하고 싶은데. 테린다미어가 테린 아니니까 남탄을 못하겠다. 이거 지금 좀 무리하게 했으면 한, 두 마리 따고 본다 죽었어. 그게 근데 이득이에요. 괜찮아요, 저거 타워, 룰무 이러면. 미드, 미드 아우터바라니까. 탄미세요. 탄미세요. 아, 못 오고 있어. 거치빌어서 입고 와야 되는데. 아, 나 남탄. 내가 방금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회초리 어디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주면서 해야지. 거실에 있어. 형 데스할 때마다 진짜. 다섯에서 때려줘요, 진짜로. 아, 진짜. 가지고 와라, 진짜. 회초리 가지고 와라, 진짜. 형 데스할 때마다 회초리 때려줘라, 진짜라. 갱초리, 진짜. 한번 가자, 진짜. 정신 차리자, 진짜. 이제부터 안되겠다, 진짜. 아, 진짜. 이제부터. 게임할때부터. 진짜 데스. 데스마다 3대씩 가자, 진짜로. 막 10대스하면 30대. 아니, 2대씩 가자, 2대. 아니, 너무. 아니, 아니. 내가 10대스할 때면, 30대면 저 죽어요, 진짜. 진짜. 저에게는 그냥 뭐 치킨 시켜서 먹을라구. 아, 진짜. 제가 굉장히 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멸망전 이러면 히든크다, 여러분들. 히든크 카드 다 끄수록 고겸이가 떠오릅니다, 진짜로. 하드 트레이닝 받으면서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제부터. 집에 헤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 방어제리 미친질해서. 걸시내자. 뭐. 흥미난 뭐. 그냥 봄 이는게 좋아. 어짜이 미드를 할거 없어. 근데 여기는 니가 생각하는 티어랑 틀려 여기 찍는다고 안 내려오더라고 실수목장 안 내려와야 돼 자기야 할 일 중심하더라고 말파가 틀리나 저렇게 털리나 와 시술 무슨 132개 잘 먹는거요 경제급이야? 저 틀린다니 형 그 장인 누구냐 곰? 응 곰 요즘 뭐해 조심히 빠지셔야 돼 국날리고 황황하면 죽은거 아이고 또 300개 까지 아이고 추천주 밥 먹었냐 아이고 오이 왼천은 Route 왼천 26일걸 27이래 왜 나는 또 기자 1사람 또 먹어 26시간 애들이 그러던데 시청자들이 6시로 colmar ci 먹어주고 이거 트패 중선 트패 안보올때는요 이럴때는 형 라인을 밀지마요 아 그래? 막타를 먹다가 트패가 보이면 확 미는거에요 트패 안보여 찍었죠? 그러면 지금 먹어야 돼 하지만 10초 뒤에는 빠져야돼요 내한테 지금 그런거 알려줘야돼 너의 챌린저꺼 그런 노하우 있잖아 진짜로 챌린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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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 트패 보였죠? 다시 밀어요 다시 밀어요 아 이런걸 좀 배워야된다고 이런 이거 앞그룩이 잡으면 개팰거같은디 이거 지금 강나오는데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 궁그룩이 2 궁그룩이 몰라 그렇지 캐렛 미러놓고 캐렛 미러놓고 캐렛 미러놓고 에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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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싸워 그렇지 봐봐요 인식 버려요 애들 다 왔잖아 그렇지 응파 그렇지 인지했지 제대로 인지했지 아 땡 아 아 씨발 뒤집짝 전멸긍 아니야 이거 전멸긍 아냐 계속 그러게 그리고 talked to ya edition kek 대스당 2대씩 맞아야겠다 대스당 2대씩 대스당 2대씩 해초리 해초리 맞든지 해초리 맞든지 아니면 손바닥을 맞든지 이거는 일단은 애들 위에를 보면서 때려요 때려요 앞으로 붙지 말고 괜찮은데 배워야 되는건 라인 관리법 이런거에요 방금 전에 이런거지 새가 안보이다 이런거 늘지마라 짤린다 이런거 이런게 체립자의 운영 아니겠습니까 이거 틀린다며 있잖아요 낚시를... 낚시를 안먹는다 근데 스태틱 많이 선호하더라 라인 클리어도 그렇고 그리고 파란색 너도 스태틱 빠두르냐? 스태틱 골고루 때려야죠 골고루 총 아닙니까? 한동만 패면 게임을 이길수가 없어요 여름으로 패야지 아... 아... 진짜 오늘부터 맞으면서 요즘... 하드 트레이닝 하겠다 새벽에... 인제 뭐 솔랭 볼 때 뭐 옆에서 좀 보고 밤에 뭐 새벽에 부탁해야지 새벽 솔랭 좀 들어달라고 보라 유리 sociedad 딥모빙 안치고 에스파 잡았어 인지 못했어 너무 공채 적금이 많다는걸 인정 20분 쏘린 인지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선택팬들 아 이게 또 고비 효과가 있어요 인지 못해 인지 좋나 했지 이거 언제도 해야되지 이거 소리가 좋긴 알아 척척 소리가 나 척척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누가 붙어버려서 휠고리를 벗어가는 경우가 이게 이게 그래서 가끔은 소리 안 들으면 말도가 무각이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개무리 해가지고 이거 빼자니까 이 와중에 레드 쳐먹고 있네 아 안할란다 아 이랬으면 내가 이걸 광안룰에서 사왔어 광안룰가 어디냐면 성춘향과 이몽룡 저기서 사온거란 말이야 존나 아프더라고 안할란다 아 근데 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이런거 좋아해요 어 근데 맞으면서 해야 돼 나 지금 정신 못차리고 있어 이거 초심잡아야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딜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인원시진 안했잖아 근데 아실거에요 맨날 미드타까가지고 막 보수 막 보패 보플랭크 이런거만 존나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원딜 많이 안했어 감 잡아야돼 지금 이거 찌따같이 생겼다 나요? 기분좋은 저요? 누구요 뒤에 있는데? 아님 나? 아니 저 아니 저 저인거 같은데 몰라 이거 아 아 근데 이거 아플거 같은데 진짜 눈아퍼 진짜 아프면서 좀 맞으면서 내가 군대 때 군대 때 그 목적암기같은거 있어 국군에 뭐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3장 2장 분량인데 각각을 공연하는 2장 분량인데 색 personalities 맞으면서하니깐 1시간만 외우더라고 진짜 소설자가 5페이지 6페이지 분량인데 그걸 외우더라 맞으면서하니깐 그게 잘 잘 Plan 귓방문을 맞으면서하니깐 외워져요 여러분들 제방송 B 30대분들 20대 후반분들 아실겁니다 맞으면서 하면 외워줘요 진짜 아니 여러분들 이게 맞으면요 외워줘요 진짜 그냥 내가 이건 맞으면서 해야돼 방금 전에 타워 어그로 끌렸는데 갑자기 내가 뺏어야돼 이건 맞으면서 해야돼 이건 진짜로 배터리 존나 맞으면서 끝나고 나서 토털에서 맞으면서 더 이상 던지면 안되겠다 이거 공들겠다 이거 진짜 수능가야겠다 아니 이게 원래 던지단 말이야 아니 좀 천천히 천천히 확실히 끝내게 아니 바로 먹고해서 아 왜이렇게 던져 가이에나온 새끼들이 꼭 던지더라고 저 팀에는 지가 센줄 알고 님들 근데 블랙님 팀한테 개발리는데 랭껴 뭔 개소리여 이 시발 내가 발렸다 시발 이대로 이거 아이가 본밀면서 마이텔 안나요? 마이텔 운영 안들어 텔 없어 바로 까게요 이거 우선 끓이는 게이빔 얘 또 이렇게 안있어 우선 한길이 뭐예요? 한길이 지금 EDG잖아 데프트랑 같이 하고있어 게임 한기리 2DG 로드 너 두길이라고 하니까 한기리가 저 사단하더라구요 한기리야 너 두길이야 계속 싫어해요 한기리가 왜? 몰라요 정오로는 싫어해요 이제 한 번에 그냥 만나가지고 한 번 한글명 자른다고 가면 되는데 억자 억자 한 번 깐는데 다시 한 번 잘못하다가 또 스틸 당하고 게임 질질 끌리고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니 아니 아 이거 바로 훈련 안될거 같은데 이거 수마이트 뺏기네가니 내가 비저귀 생활데 미친 어딨어 아니 리시나 안하고 으아아아 와아 와아 제가 보기에는 턱이 Q를 저도 안써가지고 이것도 내 탓이야? 이것도 내 탓이야? 그래 나한테 탓이다? 그래서 홍보 딜까지 너 궁킬거 같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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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참고 말고 Q! Q 구르기 알았어 알았어 딜 살짝 불쌍하거든요? 이것도 내 탓이야? 만약을 얘기할거죠 아 이건 아진이다 아 시발 진짜 존날받네 템이 24분치고 점점 안뜨고 있는데 상당히 멈췄지 지금? 다쳐먹으니까 CSL 마이가 미친새끼들이 케넨 Q에 뺏긴건 게로또 아니야? 그쵸 케넨이 딜템이라 아이고 우리 웅크마호하형이 이 새끼 뭔데 레벨 16이야? 나 좀 먹자 시발우드라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엉큼한 호하형님 100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형님 아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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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맞으면서 가요 아 근데 말한 소리 이렇게 존납 어? 이거 내가 봐야될게 일단 케넬을 주시해야돼 말파랑 항상 F에 손을 올려놓고 말파만 맞으면 기구야 어 괜찮다 괜찮다 수북이 아 오케이 탈릭스 괜찮아 다이애나 다이애나 에어본정도 이게 근데 암살하기 죽었잖아 챔피언 그냥 4명이 다 암살차이네 아이고 우리 국토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쌓았습깔님 어서오세요 형님 아 뭐요 아 또 잘렸네 씨발 말파랑 누군데 아 몰라 아 아 씨발 존나 존나 고소 느려진다 이들 지금 없어요 조심해요 아 이 새끼들 백두축 씨반난다 레드먹어요 레드 그냥 레드먹어요 천천히 할께 천천히 할께 와 백두축 씨반난다 확률 나네 이득은 이득인데 어 형 내가 보기에 형 형을 영화 happily 딱 맞췄는데 그래 저는 2등인데 어 오 아 근데 2등 아니다 2등 아니다 2등아니다 아 아 바로 남방에도 게임이 박살 나가지구 말이야 전멸 써야되어 전멸은 잘 썼는데 이가 좀 아쉬워 누구한테 쏴야지 누구한테 반응 일을 안쓰고 그니까 진짜 내가 수익하게 못쓴건데 좀 안전하게 나왔네 아 또 시발 누가 용갈라 했어 아 누가 용갈라 용원도 나와 아 개새끼더라 용원도 나와 알파 한 번 더 그렇지 이거 진짜 나신다 설치자 이거 손에 쳐 이거 손 이따 가고 아 회초리 존나많이 맞춰야겠는데 1대3대 1대3대 아니 이게 꿇아먹어가지고 애들 레벨링 된거 알지 꿇아먹으면 레벨링 존대되는거 애들 형 너무 차이나는데 아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형 CS CS 먹는 법 이게 형이 유리하게 되면 보니깐 CS는 하나도 안친거 이거 일단 바텀 한 라인 더 오는거 먹고 천천히 잡고 먹으면서 올라가 일단 레벨링 레벨링이 너무 안돼 이거 빨리 녹여버리고 이거 빨리 녹여버리고 이거 먹고 라인 한 번 더 두 번 먹어도 될 것 같아 두 번까지 두 번 더 이거 스탯틱 터지는 빌까지 대상해가지고 막탈 때는 웬만하면 막탈으로 어 어 한 라인 더 CS에 존나 친중하더라고 깽지 보니까 존나잘먹더라고 항상 시가 어떻게 해서든지 30분에 CS 280만 이상 내놓은거 같더라고 근데 정글러가 존나 싫어하는거 같아요 다 먹어가지고 근데 원래 그렇게 살아야돼 그건 맞아 근데 여기로 뭐 질거 같은데 저기 안좋은데 아 여기 칼이 좀 좀 안되는데 오오오오 네 오오오오 CC기가 우리가 없어서 질거 같은데 진짜 망했는데 진짜 칼이 한 번 잡아야되는데 틴다미어가 잘 요리조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뭐하냐 얘들 지금 뭐하냐 도iquia 끝내줄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를! 아, ㅅㅂ! 형, 방금 말파 딜 없잖아요. 패넷 쳤어야 됐어요. 아, ㅅㅂ. 굳이 같네. 형, 두대평 캔 한 거 알아요? 두대평 캔 했어? 거의 두대평 캔. 아, 말파 2가 여러분들 공속이 늘어져가지고 어심의 공속이 늘어져가지고 그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걸 인지 못했어. 그 말파 2, 나 ㅅㅂ ㅈ됐다, 이거. 해초욕이 열대각이다. 아이, 또 약간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진짜 약간 유리한 것 같거든요, 이제는. 진짜 한 번 더 비비면, ㅈ게임 터진다, 진짜. 여기나, 팔고, 어, 곧장에 가세요. ㅈ됐다, 이거 처음에 유리하다가, 던지다가. 아, 근데 이거 보니까, 팀이. 트림담이 어그로 다 빼주고, 아니면, 블리시가 한 번 쏠면 되는데. 어, 나이스, 존나 나이스. 이거 바로 먹어도 될 듯. 뺏기면 진짜 이거 나진각인데, 진짜. 근데 이거 시야, 블리시가 대기하라고요. 대기해서 쓸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존나 이거. 아, 이거 성공 인지해야 돼, 이거. 아, 이거 많이. 어, 오케이, 성공 성공.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Q 쓰니까 못 참고. 알았어, 알았어. 아, 구경이 너무 좋아. 반응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마이토 뭐해? 병신? 돌갓 병신? 병신연? 아, ㅈ됐다, 던졌다. 아, 어떻게 이겨, 이러면은. 아니, 근데 이거 궁 빠졌거든요. 궁 빠진 것 같거든. 아, 근데 이거 억제히 까기에는 현명이 좀 존나 너무. 힘들지. 존나 힘들지. 아, 위추림은 존나 막히 생겼네. 김도 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말파 궁 들어오는 전에, 뒤, 어슬렁 벗어. 어슬렁 벗어요, 형님. 그러면, 그래서 형한테 말파가, 말파가, 나한테 뭐? 말파가, 나한테 뭐?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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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려고 하면. 형한테. 그건 뭐. 말파가 죽은 게. 똑같은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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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지. 궁신속이. 궁 맞더라도, 손 쓰면 바로 도망갈 수 있거든. 어, 용도 우리가 다 먹었어, 근데. 땅 찍었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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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내가. 찾을까. 너무 배봐. 나, 나한테. 나한테. 맞을거니까. 레벨링. 어? 어? 또 자르면 X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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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누구냐, 쟤 누구냐. 당연한데? 가야 되는데. 이거 가능하다. 아 이거 잠깐만요 케넨 잘봐요 빼! 오케이 하고 마이파 잘봐요 마이파 마이파 이제 할게 어딨어 아아! 도로기! 4번! 4번! 오케이! 집축해! 고! 자! 유심 봐요 자! 오케이 아 씹새끼들 존나 시간 끌어 개씹새끼들 아 아 근데 이거 오픈네요 이거 오픈네요 프랭케넨서 그냥 양심없고 뭔 세대 때려 지금 씹새끼들 말파 공개인지 않으러 존나 졸아있었는데 나 케넨 스톤 두번맞았지 아 뭐한거냐 아니 한번맞은 요 어거지로 그냥 어거지로 안돼 안돼 어거지 안되 안돼? 팍타워 팍끼가 얼마였어요? 팍 아 안돼 용료가 잠깐만요 황게템 봐봐요 저기 AP도 센데 그거 AP 세면 멜모샷도 괜찮거든 멜모샷? 네 어차피 형 딜 넣는 입장보단 살면서 지금 버티면서 나 문에도 많잖아 이거 템이 안되네 돈이 안되네 1350원인줄 알았는데 그냥 이러면 일단 항상 사야 아 모르겠다 아 씨발 아 왜 영정당에 소준서가 내 몬키가 왜 아 근데 두개 다 만약에 다 방템에 가기에는 딜이 안나와 멜모같은거는 딜 나오니까 벤시도 좋긴 해보이긴 하는데 AP X때는 나 못내들 너무 많다 지금 말파공 들어오지 니신 씨발 꼬시탐탐 어 음파바라보고 있지 맞다면 영정당 있어요? 어 왜요? 아니 뭐야 그 뭐야 뭐 불법 뭐 그런걸로 영정당했어 그럼 그런거 안쓰잖아 안썼지 버그지 이거? 불법 프로그램 썼다고 내가 무슨 불법 프로그램을 말투 안되지 라위를 안가네 말파 있는데 저러니 플레이 있지 눈이나 봉사하잖아 라위를 안가네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 그 눈 아프다고 그 새끼야 거기가 갔다와 거기 아니 지금 4대5인데 안 돼 이거 아 씨발 또 잘리네 이거 2패가 존나 카운터거든 진짜 틀리네 아 끝났다 이거 이거 빼야돼 이거 그냥 다시 못끼려 아 못끼려 미친새끼야 라인클리어가 되나 이씨 형 형 너무 아픈 중입니다 야 유채야 숙대 상태가 어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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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이거 싸워요 그냥 싸워요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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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도 이겨 또 던진다 또 던진다 또 던진다 또 던져 와 대단하다 씨발 마이 진짜 아 아 미라클 한타 씨발 오지네 아 마이는 이게 안 돼 진짜 아 이게 마 챔프가 주포가 날 것 같다 옆으로 올게 아 근데 일단은 1분 남아가지고 파밍부터 하시는게 어때 아니 저기 밑에 라인 있잖아요 저기 2대 상대 2대 블루 저거 지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 가면 조금 아니 블루까지는 딱 흡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형 맵 인지를 잘해야 돼 상대방 뭐 뭐가 뭐가 있는지 아 이거 특패 잡을 수 있겠다 특패 특패 공구르기 공구르기 시야 안 보이는데 공구르기 2번 아 2번 없네 나이스 아 이 정도는 형 하지 아 이 정도면 기본할 껌 아니냐 아 이 정도면 기본할 껌 아니냐 이거 아 좀만 더 보면 피바라기 가자 그 피바라기 말고 아니 그거 1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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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같다 두꺼비 먹었어 두꺼비 나왔네 10미터가 지금 2천4건 가면 바로 실패 이따 이거 먹고 가면 이 속도 빨라지더라 이거 천차에 들어가야죠? 레드 먹고 레드 먹고 용맞춰요 아아 저거는 패키지가 패키지다 솔룸 투표 날라오면 죽겠는데 또 역광강인데 어 이거 진짜 이겼는데? 나이스 끝났다 이거 끝난거 같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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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이앤은 족밤이네 원들 어 이거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끝났다 이거 이거 그냥 합리해 어 근데 또 던졌어? 아 또 던졌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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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들아 뭐? 좋았어 좋았어 하하하하 하드캐리형 챔프야 정말로 오케이 굿 관전챔 아니야 관전챔? 하하하하 아무것도 아닌데 못돼 아까 내가 후퇴빼 잘랐는데 아 형님 뭘 때냐? 아 저 세게 때려줘 저희 차려야돼 진짜 어 너리잖아 저희 올라갈게 위로 올라갈게 여기 벽에 있는데 아 진짜 위로 올라갈게 진짜 세게 한번 때려줘 진짜 아 저 차릴게 진짜 저 차려야겠다 진짜 뭐지? 아